지금부터 싹 다 입맛에 다 때려박아 뚜뚜뚜뚜뚜뚜 모두 그냥 집어넣어 눈치 보지 말고 더 망설이지 말고 와 비벼 비벼 네 손님! 뚜뚜뚜 이게 우리 창 창 창 창 뚜뚜뚜뚜뚜 이게 우리 창 창 창 창 뚜뚜뚜뚜뚜 어서 오십시오 이 가게는 참 매일 누가 고르기도 쉽죠 시켜도 감은 만족하지 지나가도 낙은의 비둘기까지 뚜뚜뚜뚜뚜뚜